뭐든지 뮤직박스 짜란! 자, 이번엔 아저씨의 도전! 아저씨가 좋아하는 주황색 공을 골라봤거든 이 주황색 탁구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몇 개나 통통 칠 수 있을까? 전 열 개요. 열 개? 저는 천 개요. 천 개! 난 만 개도 칠 수 있어. 전, 저도 지금 달라졌어요. 저도 천 개 같아요. 천 개! 너 왜 맨날 정엽이만 따라해? 정엽이 좋아하냐? 정엽이도 좋아하냐? 유튜브에서 너무 힘들어요. 정엽아, 힘내요. 정엽아, 괜찮아. 그래, 우리 모두 힘내. 아저씨가 도전을 한다. 통통통 신나는 소리 몇 개나 낼 수 있을지 준비! 레디 고! 하나 둘 셋 넷!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! 둘 열셋 열 넷! 열 일곱 여덟! 열 일곱 여덟! 열 일곱 여덟! 공 어디로 갔지? 여기요. 여기. 여기. 공 어디로 갔지? 누구 분사람? 저요!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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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지 뮤직 박스! 트러 α전거글라스 Achilles 홍